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동성명 발표회에 사례를 맡게 된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 강성경 사무총장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 함께 자리해 주신 많은 기자 분들과 관계자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소비자단체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실선보험 청구 간소에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심의와 입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동성명서 순서는 공동성명서 발표회를 참석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재주 의원님하고 우리 의원님들 인사한 말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소비자단체 대표님들에게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가 마치고 나서 기념촬영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성명서 낭독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재주 의원님 참석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고영준 의원님, 그 다음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동성명서에 참여하는 소비자단체의 소비자와 함께 정기로 상임 공동대표님과 박명희 공동대표님 참석해 주셨고요. 금융소비자연맹의 조현웅 회장님, 한국소비자교육재원센터 대표이신 이종혜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와 함께 박명희 대표님의 간단한 개인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거 전에 정론관에서도 한 두 번 했었고요. 이제 올해 들어서는 여기 와서 하게 되는데 이 이슈는 굉장히 오래된 이슈입니다. 2009년부터 소비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 법안을 좀 만들어주십사 하는 걸 3대에 걸지 국회에서 계속 요청을 했는데 이제서야 또다시 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발 소비자를 위한 이 법안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소비자연맹의 조현웅 대표님께서도 간단하게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융소비자연맹 조현웅입니다. 이 실손의료보험은 4천만 명이 거의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제2의 건강보험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에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실손보험 가입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실손보험 가입했다면 가입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차이를 둬가지고 비급여 진료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병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비급여가 많이 유발시키는 것이 실손보험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실손보험에 청구 간소화가 도입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희가 이 운동을 10년간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 오직 소비자만 바라보고 이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창을 해왔습니다만 의사협회나 의사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10년 동안 도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익단체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보험사의 편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소비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데 이익단체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 지금 시대가 모든 것이 다 전산화되고 모바일 되는데 이 실손보험 보험금을 청구를 하려면 수많은 서류를 떼가지고 불편하게 보험사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없애자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 때문에 10년 동안 소비자들이 보험금도 청구하지 못하고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편리하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 의원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합니다. 2019년도 12월 기준으로 실손보험은 우리나라 국민 중 약 3,800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상화된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험금 청구 과정의 불편함 때문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많은 국민들이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정부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제도 개선의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 도입을 이제는 더는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가 돼서 우리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정무위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고영진 의원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노원갑 출신 국회의원 고영진입니다. 기자회의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정무위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이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늘 똑같은 주제로 다시 기자회견을 한다는 사실이 이 법을 우리가 통과시키는데 얼마나 난항을 겪고 있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전재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일한 취지로 저희가 같이 활동하면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또 국민의힘의 윤창인 의원님께서 이 법안의 취지에 동의를 해주시고 개정안을 내주셔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되길 희망하고요. 이제는 이미 저희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 제기했고 정부 측이 그 필요성을 인정했고 또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간소화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될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에서 벌써 얘기한 지가 10년이 넘어서 11년으로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법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편하게 실손보험을 청구해서 그것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염려하는 많은 일들은 이미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충분히 저희들이 보완대책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윤창현 위원님께서도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같이 소통관에 서게 돼서 대단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방역체계의 성공은 바로 급여 제도와 비급여 제도에 조화해 있습니다. 급여 쪽의 항목들은 원가 이하로 공급이 됩니다.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비급여 덕분에 이익을 해서 급여 항목들을 잘 커버해주고 있는 거죠. 두 항목이 잘 조화롭게 조화를 이룰 때 제일 우리 K-방역의 성공도 거기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런 의미에서 실손보험이 간소화되면 더 가입자도 늘어나고 의료 수요도 늘어나서 비급여도 늘어나고 급여도 잘 공급되는 상생의 형태가 될 것이고 이때 비급여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네트워크에 실어서 보내주기만 하고 축적은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의료계의 반발도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조화와 상생을 통해서 우리 소비자들, 국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 국정에서 참석해 주셔서 소비단체와 뜻을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바쁘신 일정을 인해서 먼저 공정상 발표 전에 기념촬영을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현수막 앞에 좀 서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험행사인 소비자단체의 소비의 편익 실손보험 간소화,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의회와 입법 촉구를 위한 공정상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서는 소비자와 함께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 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계 총 7개 소비단체가 공동으로 성명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공동성명서를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 정기로 상임공동대표님이 낭독하시겠습니다. 네. 맨 끝에 의원님들하고 심의사회 단체장이 맨 끝에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할 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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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구한다 세 개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성명서를 낭독할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 상임공동대표를 맡던 정기로입니다. 공동성명서, 소비자 편익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한 법안의 조속한 심의 및 입법 촉구,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의 권고 이후 10년 넘게 방치되어 왔고, 지난 20대 국회 발의한도 정부 부처와 이익단체들 간의 이해관계로 폐기되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욱 늘어나고 있어 더 이상은 지연돼서는 안 될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하여 이미 도입돼야 하는 사안인데, 근본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고용진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긍정적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하는 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며 지지하는 바이다. 첫째, 실손보험 청구에 있어 문제점은 보험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증빙 자료 등의 구비가 번거로워 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데 있다. 최근 국회 입법 조사체의 보고서와 2018년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 조사 보고에서도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므로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보험금 청구 포기로 인한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온라인 전자증명서 발급이 확대되고 있고, 또한 병원에서도 자동인식, 무인출입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소비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언택트 시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보험금 청구 포기를 더욱 부축기는 것이다. 두 번째, 법안을 반대하는 의료계에서는 보험 청구 거절을 위한 꼼수이며, 소비자 편익을 앞세워 보험사의 진료비 청구 업무를 실손보험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에 전가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진료증명서류를 소비자들이 요청 시 반드시 제공해야 함으로 실손보험 청구에 있어 의료기관 역시 명백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 계약 관계만을 들어 당사자가 아닌데 기록 전송의 책임만 부여받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소 간소화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받은 증빙서류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의료기관이 대행하여 청구한다는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오히려 보험금 청구가 간소화되면 보험 가입자의 보험 청구가 더욱 간편하게 되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당연한 실손치료비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의료기관의 우려처럼 간소화 이후 보험사에서 이유 없이 보험금의 청구 거절이 늘어날 경우에는 당연히 소비자 잔체제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개인정보 보호 유출 우려 등으로 인한 반대도 있으나 개인정보는 소비자의 동의를 거쳐 제공되는 것이므로 종이청구 서류를 제출하면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하면 개인정보에 유출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억제이다. 현재 온라인으로 발급되고 있는 전자증빙서의 개인정보도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의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공유와 시스템 연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작용 방지책과 개인정보 온화명에 대한 예방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계나 보험업계의 이해관계뿐 아니라 현재 보험에 가입한 3,800만 명의 절대자수의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10년을 넘게 소비자들은 불평과 이로 인한 실손보험 청구 포기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당해 왔다. 이는 분명히 뚜렷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소비자를 볼모로 재해이익단체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지연돼서는 아니되며 하루빨리 소비자의 권리 보장과 편익제고는 물론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시스템 환급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심의를 통해 반드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1월 18일 소비자와 함께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 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1동.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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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